어제 충북 단양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을 대비해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낮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특히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됩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광주 26도, 대구 2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장마전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당분간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